진짜 나폴리 피자입니다. 여긴 이태리, 나폴리, 소르빌로라고 웬만한 피자 랭킹에 항상 드는 곳인데 유튜브 보고 왔거든요. 사람 정말 많아요. 저희는 1시간 웨이팅? 메뉴는 생각보다 다양한데 이태리는 1인 1피자의 국가거든요. 피자는 저렴한 편이에요. 저희는 대표 메뉴 5개 했습니다. 한 판에 5위로 진짜 나폴리 피자입니다. 먼저 마르게리따 부팔라 엄청 커요. 치즈가 현지 생 모짜렐라라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맛은 와... 이런 느낌보단 음... 이런 느낌이에요. 특이한 재료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흔한 재료로 만드는 최상급 요리? 달달한 토마토 소스 얇고 쫄깃한 도우 향긋한 올리브 오일이 잘 어울리고 담백해서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치즈 없는 마리나라보단 치즈 많은 마리게리타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미국은 손들고 엎드려 뻗쳐 살구치기 좋아 땡큐